ㄷㄷ 유물 오늘 드림캐쳐 순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드림캐쳐 안 나온 편이 있나? 꿈제비 이번에 걸면 돈이 복사가 된다고? ㄷㄷ 볼집 오오 ㄷㄷ 무한의 겁날 ㄷㄷ 팔 데미지 너무 아프다 어.. 귀신 포션 있는데 그.. 볼 리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우 으악 ㅇㄷ 으악 쑤 고개 이탈 귀즈비 금힘 금,힘,화 힙라가 볼 일이면은 불리트치고는 공짜다 공짜 오우 도갈 테이스트 테이스티 굿 연금? 연금 솔직히 인정이지 꿈제비 약간 미쳤나 날 유혹하지 마라 짠 극혐 중고 아님? 중고 아님? 연금에서 재생 포션이 뜨고 흠 배검 일단 슬라임 앞에서 어어.. 자는 일은 없겠네요.. 자도 한방이야.. 자도 한방이기 때문에.. 안자.. 오.. 뭐가 정답임? 단성 플라스크? 무한액 없나? 한풀? 무검? 유독? 유독? 유동이 맞을 것.. 네.. 망구.. 독방구 사일런트.. 이제.. 방해해서 총매 뽑고.. 아니다.. 폭주 방해를 해 그러면은.. 악몽이랑 총매가 나와.. 아.. 아 뭐.. 2등상 정도 드는.. 반은 맞추는.. 아 뭐고 이거.. 때리지 마세요.. 안 돼.. 잡으면 잡지 않았을까? 아냐 이거.. 잡어도.. 이십 된 맛은 죽지.. 안 돼.. 그러네? 잠깐만.. 저에서 총매 나오면은.. 탐프리면 잡겠네.. 어 뭐야.. 아하 여금이지.. 아씨 저거라.. 아이템 분실 신고할거야.. 아이.. 쓰레기겜.. 넷이 움직였다고.. 아.. 근데 잡긴 잡네.. 답은? 탐프리였습니다.. 불쾌.. 기분 나쁘니까 불쾌 집어야지.. 구판도랑.. 3설치.. 3설치.. 설치기사 사일런트.. 아이 미쳤냐고.. 설치가 3장이 나와.. 설치류야.. 이정도면은.. 저거 먹어야겠다.. 전문성.. 내가 어택.. 쎌거 같은데.. 형상..이.. 잘 나왔다.. общем tho.. crafting.. 1팬.. 3설치했는데.. 3호 2 civic underscore.. locations 2 2 registered 시발passen 지금 해두면이 핵값을 아까 못먹었는데 이거 설치가 3개라서 드로우 보이면은 좀 집어야되네 황금 설치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형상 떴고 쿠션 넣고 쿠션 넣고 폭발 던지기 전에 어 이거지 어? 방금 구름이 안썼 아이고 민첩이 왜 아 곰한테 잡혔지 아 피곤한갑다 빨리 자야겠다 아 즉시 나가네 혼이 나갔어 혼이 망단 앱도 50원 졸음운전중 오름운전중 내가 상상나서 제거 좀 보죠 아 아 아 아 저 으아 으아 설치료 잔상 형상 포션 포션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설치는 그래도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가 쓸모없지 불쾌해 불쾌해 불쾌하십니까? 혹시? 혹시 불쾌하십니까? 저거 없나? 아 어 씨 와 탈출구가 날 것 같다 어차피 형상 쓸거라 흐릿함 보다는 엘리트 엘리트 더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염수 주지마 아니 그리고 응 설치 진짜 거의 한번도 안쓴거같은데 설치 팝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볶음이 전등 엘리트 하나 더 가자 체력이 많이 있네 내가 쏴야겠다 153 크아 153 야비 야비 지금 필요없는 나중에는 필요할까 혹시 반사신경이란거 먹으면 나올거면은 적어놔야되는데 탈출국 그래도 폭주예비같은거 하면은 서치좀 서치좀 할수있지않을까 근데 나중에 넣으면 나중에 넣었지 지금은 필요없을거 같아요 이거 어차피 신경독 쓰면은 토리라서 딜안 들어온다 퇴근 총매가 안떠네 총매가 안떠네 총매가 안떠네 Pardon aterial 틈이 근데 망스 죄송하네 흠 밀하우스 손 자서 그냥 꿈제비나 한번 볼까 방에 꺼져 고개 조금 더 들어오고 그러면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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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단 잡았다 도플갱어 독바르기 필요없고 똥똥똥 어 저도 안쓴다 빈쇴장으로 다 털어 이거 성낙겁 개좋을 것 같은데 인정? 어 인정 상점에서 혹시 비행기 비행기라도 안어올가 포션 벨트 비행기 슬더스 꿀팁 소리나는 유물로 연주를 할 수 있다 도플갱어 도플갱어 인정 능력 도플갱어 이건 지금 폭촉이 중요하니까 애가 규준... 못 지우지 까비 윙부츠 있어서 유령의 형상 퇴협 장치 폭촉 걸어서 그냥 형상 끝나기 전에 죽이면 돼 퇴협 장치 왠전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내 덱 설치로 오염됐다 심지어 방에도 설치 나왔어 미친 어 담배대 담배 펴서 설치 없애자 설. 칠. 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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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수 피자 진짜 설치좀 꺼져 설치좀 꺼져 제발 언제까지 어 으으으으음 흠 굿 으으으으으으으으음 흠으으음 아 맹독 쓸까 아이 탐플 탐플이 있는데 맹독을 쓸 필요는 없겠지 피카피카 플라잉 헤비 스모커다 전략가 2곡에 있으니까 제거를 최우선으로 합시다 아우 6장이나 쓴다 뭐 뭐 뭘 버려 그런가 생존자 뭔가 막 쓴 자동사냥 자동사냥 땡큐 나이트메어 안나오나 나이트 테러 나이트 테러 맞지 악몽이름이 아 달라고 좋아 악몽 나오면은 형상에도 쓸 수 있고 총매도 쓸 수 있고 거의 클각인데 안나오면은 뭐 안나오면은 안나오는거지 병번개에다가 뭐 넣죠 고개 병곡 222골드를 들어갑니다 뭐 뭐 뭐 피워 이제 무검? 다 소멸인데 이제 설치? 아 그래 설치 오래 해먹었다 꺼져 설치 웬만하면 이제 그동안 정이 있어서 봐줄라 그랬는데 이제 못차단 이제 못차단 총매는 위로 올려서 복주 총매하고 복주 총매하고 설치 두장이나 더 있는거 봐 오리아라콘 탈출구 하나있지 하나있으면 됐다 예비 이제 넣어도 되겠다 반사신경 떴으니까 설치 꺼지고 아 아 웬만하면은 깼다 음 지금 복주 가면은 좀 손해보는 천천히 할걸 근데 어차피 형상 쓰면은 안될거 없기 때문에 도박꾼의 영액은 들고있고 도박꾼의 영액은 들고있고 도박꾼의 영액은 들고있고 이제 이제 순환 이제 순환 이제 순환 13장 남네 근데 설치도 있어서 일단 돌기는 100% 돌건데 13장 13장이니까 지금 3장 지워야되는데 1장은 2번에 지우고 2장은 액트4에서 지우면 되니까 일단 완성은 됐는데 이제 걱정해야될게 더있나? 없을거 같은데 제비 꺼지셈 형상쓰고 형상 끝나기 전에 죽이면 됨 어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아 얘 2패있지 근데 어차피 순환 대기잖아 그러면은 형상쓰는게 맞겠네 아니 아 쓰레기 생겼다 복주 방해하지 말걸 어차피 순판 덱이 완성이 됐으니까 형상은 바로 쓰는게 맞고 어? 이걸로 같이 하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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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꿀잼각이다 어어 연금 아 됐다 연금 꺼주고 아니 연금 꺼주면 안되지 아 됐다 개짓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코스트 낙몽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코스트 총매를 얻고 흐릿해지고 흐릿해지고 앙몽 총매 앙몽 총매 앙몽 폭주 폭주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하고 큰 카카 뒤지고 음 카카 159대네 졸라 세네 흐릿해지고 드루 게임 제한선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몸에 좋은거 드셔야겠네 아 또 악몽낙스는 개꿀잼이었는데 개노잼 됐네 걔도 뭐 품에 안하면서도 유아 유아 찬구 창구 노래하는거 보니까 인사들만 창구 기만자였어 설치를 설치를 욕한 이유는 3장이나 남기 때문이죠 3장이나 필요하진 않은데 아 아 못 깰 수도 있나 아 이미 순환대 돼서 못 깰 일은 없겠다 아까 2600이었나 2400이었나 클릭박해서 못 봤네 방박 생존자 전부대기 몇점으로 할까요 의견받습니다 3,400 3,400 3,300 3,350 3,333 3,333 3,333 어차피 내 내 포인트 아님 치울게 흐릿 탈 꿀 방 아 방에 있어야 개꿀잼각 나오는데 그 뭐 얘 한장있다고 못 깨는거 아니잖아 속도 포션 이거 먼저 열어볼걸 포션 버린기는 이거 이젠 재밌지 않아요 이걸 심장에서 써야되고 엔트로피는 방금 언박싱 해봤어야 했는데 자 실수했다 실수에서는 다시하면 되지 워하우 험 워하우 어 오 mechanism 전 bas 유령영상 미라소 잘 피어내 일러스트 개잘그림 흐으으으으음 흠 흠 흠 와우 방패 빵터짐 얼마나 개꿀제 뮤먼을 들었길래 기왕 백돌릴 수 있는거 더 돌려가지고 겁나 크게 터뜨리자 아 별론데 761 흠 흠 이런건 딜봉이 아니야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된 일단 포션 이번 턴에 쓸거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신경북 태워야되고 미라손 미라손 흠 아니다 돌리고 좀 안좋게 나왔다 에엥 저 쓰레기 지웠어요 저 쓰레기 저 쓰레기 또 아직도 스케쥴 에엥 이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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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은 운빨를 필요했었는데... 다했죠? 퍼펙트 못하나? 쓰는게 맞지 잔상 있으니까... 망이지... 아닌가? 아 맞네... 변전이 없네... 이거... 깨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좀 실수했나... 방어 카드가... 아니지... 실수는 아닌데... 그냥 덱에 문제가 있는 거네... 어 이거 포션... 잘 떠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못 깨는게 아니라 퍼펙트... 알려면은 포션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예... 퍼져봐... 덱에서 하자발전... 또... 또 집중하겠네... 아... 아... 뭐튼... 리즌... 심장은... 버젓이 되고... 지금... 덱에 공격 카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거... 70... 깎을 수가 없네... 비폭력대... 심지어... 무력화도 없어... 깨 mask 깨우시... 일... 깨고 닭... 흠... 3 설치 사일런트 클리어 3 3 3 3 넘었어 40점 차이 그래도 3개는 맞췄네 1 넘 4 3 2 1 2 1 2 2 2 1 2 2 3 3 3 1 3 2 2 1